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3을 위한 6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3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고3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에서 접했듯이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영역이 이렇게 달라지죠. B번부터 34번까지 문학과 독서가 임의로 배치되고 35번부터 45번까지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 문학은 지문 4개, 독서는 지문 3개가 나오죠. 이때 독서 지문 1개는 주제통합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장문에서는 이렇게 언어와 매체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6월 모의평가 국어의 출제 범위는 전범위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입니다. 본인의 취약점을 모른 채 마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흔적이 향상되지는 않죠.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최상위권도 아닌데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돌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 잘 모르겠다면 3월 학력평가 또는 고2 때 봤던 모의고사 시험지를 꺼내서 본인이 틀린 문제의 영역 및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고전시가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고전시가의 갈래와 갈래의 특성을 공부하고 고전시가를 현대어로 풀이해보는 연습을 한 후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독서에 취약한 학생이라면 우선 문제 풀기보다는 지문 읽기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지문에서 그 근거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 외에 고난도 문제만 틀리는 학생이라면 정답률 20%에서 60%인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지 파악한 후 모의고사 1회분을 통째로 풀지 말고 문학 3문제 5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시간을 잡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베이스인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이전에 올린 영상인 고1, 고2를 위한 6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했다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출 문제, 기출 N회독은 정말 중요한 학습법이죠. 자신의 취약점 보완한 다음에 최근 5년간의 모의평가와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한 곳으로 교과평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와 수능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평가와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5년간의 기출 문제를 다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치만 풀었어도 해설을 보고 오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풀었다거나 또는 2년치만 풀었지만 2년치 문제를 두세 번씩 풀고 오답 정리도 꼼꼼하게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해설은 답이 도출되는 원리, 출제위원회 사고방식의 진행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틀린 문제의 해설만 보지 말고 마침 문제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올해 수능부터 선택과목이 생겼고 특히 이전에 없던 매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는 주제통합 독서 지문이 거의 없어요. 이러한 신유형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익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유형에 한해 기출 문제집이 아닌 이런 교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BS에서 신유형에 데뷔하기 위한 교재를 출간했어요. 이렇게 주제융합 지문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단 화자, 언매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설 문제집을 활용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수능특강 문학 작품을 정리해야 돼요. 연계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능특강 문학이 수능과 직접적인 연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정시, 수시 구분 없이 모두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산문문학의 경우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 그대로 나오지 않고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그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과 혼자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혼자 작품 전문이 아닌 일부 지문을 읽으면서 해당 지문에서 등장인물의 특성, 등장인물의 관계 등을 파악해보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일지라도 작품의 구조, 인물, 갈등 등의 전반적으로 알고 지문을 읽는다면 유리하겠죠. 따라서 전체 줄거리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3을 위한 6월 모의평가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수능이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안내드린 공부법을 통해서 국어 실력을 쌓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이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있습니다.